연인과의 다툼 치유를 위해 일시정지라고 적힌 표지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입니다. 출판사는 부키, 지은이는 지시카바움, 옴기니는 최대인입니다. 이 책은 관계에 서툴고 불안한 이들을 위해 나를 잃지 않고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담은 책입니다. 특히나 연애만 하면 을이 되는 이들에게 애착유형 심리학이 건네는 마음 처방서이기도 한데요. 저자인 지시카바움은 미국에서 수천 명의 관계 고민에 답을 찾아준 심리치료사이자 커플 전문 상담가입니다. 내담자들의 사례뿐 아니라 불안해착 유형에 속했던 본인이 불행한 연애와 이혼을 겪으며 몸소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 역시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보고 채워서 혼자서든 관계 안에서든 안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애착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형은 불안형 애착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감정이 불안형 애착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 몇 개를 읽어볼까요? 나도 모르게 다른 관심사를 제쳐두고 현재의 파트너에 관해 계속 생각한다. 상대가 원할 것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다. 상대가 문자메시지에 곧장 답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든다. 빨리 답이 오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꾸 확대해석하려고 한다. 상대에게 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고 그런 다음에는 관계가 지속될지 어떨지 몰라 불안해한다. 파트너의 잘못에 계속 점수를 매긴다. 파트너가 질투하게 하려고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그런 적이 있다. 네, 여기 제시된 감정과 행동은 특히 어린 시절 누군가가 곁에 있어줄지 어떨지 몰라서 강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경험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성향을 보이는지 이해하고 나의 감정과 행동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차근차근 나의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자기채움이라는 여정을 거치면 그동안 계속 어긋나기만 했던 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안정되고 오래가는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의 일부에서는 우리 자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금껏 스스로 잘라내고 싶다고 여겼을 자신의 일부분의 연민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인식과 수용은 곧 변화의 토대가 되죠. 맨 처음에는 두 가지 애착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두 패턴은 각각 어린 시절에 발달해서 성인이 된 뒤의 관계,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선 내 사례와 비슷하게 불안형 애착 패턴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은 자신이 반복해서 버려질 거라고 걱정하게 하는 오래된 상처 탓에 뿌리 깊은 내적 불안정성이 형성되면서 생겨납니다. 이런 감정은 역설적으로 상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인 행동을 낳기도 하죠. 메시지 수십 개를 연달아 보낸다든가, 휴대전화를 몰래 뒤진다든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에 집착한다든가, 질투하며 숨막히게 군다든가, 이 모든 행동 아래에는 상대방의 시간과 관심을 붙들어둬야 한다는 절박한 욕구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질풍로도 같고 고통스럽고 결국 얼마 못 가는 관계겠죠. 이 책은 불안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지만,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자리한 유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회피형 애착 역시 부모가 곁에 있어주지 않았거나 감정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하지만, 이 유형의 대처 방식은 불안형과 상당히 다릅니다. 관계에서 타인에게 의지하면 위험하다고 믿게 된 회피형은 친밀감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이들은 대부분 일에 온 힘을 쏟으며 누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납니다. 상대의 비난은 이들에게 관계를 끝낼 핑계가 될 뿐이죠. 나는 이 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여기에 들어맞는 상대를 만난 경험은 아주 풍부합니다. 두 유형은 대개 불꽃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서로 끌림으로 우리는 이 둘의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자신의 가장 어린 부분, 즉 내면 아이가 부모와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익힌 행동 패턴을 탐색합니다. 자기 행동 가운데 가장 싫었던 부분이 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과 애착관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알게 되면 자신을 향한 연민이 들죠. 어린 시절의 이런 상실감은 핵심 상처가 되고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된 뒤에도 그 상처에서 생겨난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난 뒤 이제 1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불안형과 회피형이 어떤 상호작용을 펼치는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애정어린 관계를 원하는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상처 탓에 각자 자신을 방어하려는 익숙한 패턴을 따라가죠. 이는 심리학 베스트셀러 저자인 멜로디 비티가 공의존이라고 부르는 관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공의존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려 하는 상태입니다. 불안형은 이렇게 생각하죠. 당신을 내 곁에 붙들어두면 내 마음속에 도살인 버려진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거야. 반대로 회피형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멀찍이 거리를 두면 내 안에 텅빈 블랙홀을 느끼게 하는 취약함을 겪지 않아도 될 거야.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존하지만 그럴수록 양쪽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릴 뿐입니다. 회피형은 관계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더더욱 확신하고 감정을 예밀하게 느끼는 불안형은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버려진다는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역학관계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층 심각한 상처로 연애 중독에 빠진 불안형과 자기애가 더해져 나르시시스트가 된 회피형의 더욱 파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책의 심장부, 즉 핵심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채우는 실제 작업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불안의 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버려진다는 크나큰 두려움과 외로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자기채움과 균형잡힌 관계로 나아가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자기 내면에 취약하고 상처받은 부분을 계속 무시하면 어린 시절에 겪어서 이미 익숙해진 유기공포를 연애에서도 똑같이 겪는 가슴 아픈 일이 연장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내수용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 성찰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내수용 감각이란 자기 내면 세계와 접촉하게 해주는 신체 감각을 가리킵니다. 내면 세계는 치유를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핵심 상처가 꼭꼭 숨어있는 곳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린 시절의 자신인 내면 아이와 함께 예전 경험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지키는 내면 파수꾼과 자신을 보살피는 내면 양육자를 만나게 됩니다. 2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자기 희생에서 자기 채움으로 가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이 여정의 궁극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 채움을 강화하고 새로 마련한 이 든든한 토대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실천법도 안내하려 합니다. 이제는 3부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상호의존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충분한 내적 안정감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대감을 느끼려고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는 친밀감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동시에 서로 관심을 쏟으며 도움을 제공하고요. 상대를 방치하지도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애정관계를 엮어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내적 외적 경계선을 새롭게 마련하고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갈고 닦으며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사랑을 실현하는 역량을 끊임없이 키우는 삶을 갖고 와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삶에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며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은 각각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선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교훈을 얻으려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죠. 그렇기에 자기 채움으로 가는 길은 온전한 자신을 향한 정신적 여정인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의 원천에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서 더는 안정감과 온기를 외부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게 하는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건넨 말이 그런 당신에게 든든한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실린 조언은 모두 당신의 내면에서 따뜻하고 애정어린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은 이 쓰라리고 연약한 부분에 내내 빛을 비추고 있었음을 깨닫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적 상처와 욕구를 보듬을 수 있게 이끌어주는 연습과 명상법도 포함되어 있죠. 이 책의 내용이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도록 부디 당신에게 맞는 속도로 충분히 시간을 들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1장 우리는 사랑하도록 태어났다 애착이론이란 인간이 유아기에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인 애착이론은 1950년대에 심리학자 존 볼비가 처음 개척했습니다. 볼비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아기일 때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보호자가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보이는 방식에 따라 애착 유형이 생겨납니다. 이 유형은 어린 시절은 물론 성인기까지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볼비와 그의 동료 메리 에인스워스는 애착 유형을 불안, 회피, 안정의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커플 상담사로서 내가 하는 일에 토대를 이룹니다. 첫 결혼이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끝난 이후 나 자신의 연애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나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죠. 불행의 핵심에 불안형 애착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평생 나와는 인연이 없었던 내면의 안정감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부모가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 불안형은 늘 버려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향이 있죠.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수준에 끊임없이 집착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이죠.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줄 관계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지만 두려움과 불안 탓에 계속 확인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결국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던 대로 버려지는 결말을 맞고 말죠. 한편으로 회피형에 속하는 이들은 관계가 가까워지려는 낌새만 보여도 냅다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경우에도 나는 내게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핵심 신념은 똑같지만 이 믿음의 원인은 아이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 부모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죠. 어차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를 더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들의 부모는 일관성 있게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했고 그럼으로써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전했죠. 덕분에 이들은 건강한 상호의전 관계를 기대하고 원하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나다움을 잊지 않은 채 상대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줄 알기에 관계가 끝나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도 긴밀히 연결된 상태와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가지 이상의 애착 유형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불안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는 신문 뒤에 숨어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르죠. 우리 내면에는 이런 두 가지 패턴이 다 들어있고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중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친구나 연인이 자신에게 매달린다는 느낌이 들면 아버지가 보였던 회피가 발동해서 거리를 두게 되죠. 반대로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어머니가 보였던 불안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성향과 패턴, 욕구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어떤 낭만적 파트너를 원하는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죠. 안정적 보살핌을 받고 자란 이들도 왜 자신이 여전히 때때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지 의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신경 쓰라고 알려주는 맞춤형 조기경보 같은 것이니까요. 이 점을 알고 자기 감정을 살피면 애착이란 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자기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죠. 불안이든 회피든 안정이든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적응한 결과니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살피면서 자기의 애착 유형 특유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불안형 애착을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목을 보고 마음이 끌려 이 책을 집어들었을 당신이 가장 깊이 공감할 게 틀림없는 바로 그 유형이죠. 당신은 아마도 몇 번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왜 나는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밖에 몰라서 내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기는커녕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만 만날까 한탄했겠죠. 당신이 보기에 연애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때로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다고요. 설득력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낭만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성인의 친밀한 관계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인 자기 발견과 수용으로 가는 탄탄대로와는 정반대로 향하는 길이죠. 8장. 갈등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법 세상에 완벽한 연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상대방의 아픈 곳을 자기도 모르게 건드리기 마련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균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장할 기회로 여기면 제대로 메워진 균열은 오히려 타인과의 연결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꼭 이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누가 맞고 틀린지는 아무 의미 없다. 나를 찾아오는 커플 중 99%는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할 태도로 상담실에 들어서죠. 이들은 자기가 벽이 되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파트너가 진실을 똑똑히 보도록 눈을 뜨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치유는 자기 주장을 증명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정반대죠. 말싸움에서 이기고 상대방이 내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하는 대신 두 사람이 같은 팀이라는 점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는 각자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감정이란 없으며 사실마저도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죠. 게다가 감정이 격하게 분출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나는 이 점을 보여주려고 휴대전화를 자주 활용합니다. 커플이 서로 마주보게 앉힌 다음 내가 가운데서 휴대전화를 들어 올립니다. 한 사람은 주로 내 반려견 사진이 떠있는 화면을 다른 사람은 카메라 렌즈와 케이스가 있는 뒷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둘에게 내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묻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같은 물건을 보고 있는데도 둘의 묘사는 매우 다르죠. 나는 둘을 잠시 멈추게 하고 모든 커플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이 진실이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사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사물을 보는 방식은 항상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자기 관점이 옳다고 증명하려 드는 대신 상대방의 렌즈를 통해 보는 상황은 어떨지 호기심을 품을 때 생겨나는 공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에게 각자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것은 제쳐두고 상대방의 자리에서 말 그대로 내 휴대의 전화를 본다고 상상해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전화기 다른 관점인 셈이죠. 이 시나리오에서 틀린 사람은 없고 누가 옳다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순한 시연은 커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려고 애쓰는 고집보다 각자의 경험은 각자에게 진짜라는 점을 기꺼이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다음 단계는 둘의 의견 충돌에 어떤 렌즈가 사용되었는지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각자의 내면화이와 접촉해서 핵심 상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커플이 각각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 겪은 경험이나 사회가 심어준 기대치 등을 털어놓을 때 나머지 한쪽은 가만히 귀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튀어나오는 반응 뒤에 숨어있는 고통과 두려움에 자연스레 공감하게 됩니다. 이 작업으로 성숙한 상호의정관계의 기반인호입니다. 충분한 연습을 거치면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비난과 다툼을 열린 태도와 공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균열은 메워지고 두 사람이 함께 치유와 성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와 너의 승부였던 관계가 조금씩 우리 팀으로 바뀌는 셈이죠. 방금 말한 과정은 어떤 일이 가능한지 감을 잡도록 제시한 본보기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발을 들이면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회피, 분노, 비난, 숨기, 통제하기 등 사람은 누구나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각인된 자기 나름의 방어책이 있습니다. 내면 아이의 상처를 지키는 이 파수꾼들은 귀중한 아군입니다. 치유가 진행되고 관계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면 난공불락인 것 같던 이들은 의외로 자발적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밀고 당기기를 숱하게 겪어야 하죠. 어떤 날은 껄끄러운 화제가 나와도 호기심과 관심을 보일 만큼 둘 다 안정된 기분을 느끼지만 한 명이 또는 둘 다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주제가 너무 민감해서 옛 방어기제에 다시 의지해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어쩌면 싸우고 나서 둘이 각방을 쓰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치유 과정을 함께하기로 두 사람이 뜻을 모았다면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며 다음날 상황이 어긋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면을 꼼꼼히 돌보고 내적 지혜에 귀기울이며 자신을 위한 삶을 갖고 나가다 보면 사랑이 저절로 찾아오게 하는 인간 자석이 된다고들 합니다. 오아시스 하나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건너듯 절박하게 사랑을 찾는 대신 생명력과 다정함을 끝없이 스스로 채워 공급하는 강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당신 안에 늘 넉넉한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이런 넉넉함은 다른 사람을 당신에게 불러오는 초대장 역할을 합니다. 구장 내가 준비되면 인연은 찾아온다 불안을 잠재우는 자연의 위로 사랑이 지닌 변화의 힘은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가족 그 밖의 우리를 지지하는 공동체와 공동조절을 해야 하는 존재지만 사실은 자연과도 공동조절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무와 함께 숨을 쉽니다. 우리의 들숨이 식물의 날숨 우리의 날숨이 식물의 들숨이죠. 이 점을 인지하면 모든 생명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의존 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점점 기술 중심으로 변해가는 삶과 거기에 악영향을 받은 우리 몸과 감정, 인간관계를 치유할 해독제로 숲의 기운을 쐬는 산림욕이 주목받았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나무와 함께 있으면 몸 안에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림욕은 혈압 및 스트레스 호르몬 저하, 수면 촉진, 분노 진정, 면역체계 강화, 심장 건강 증진, 심박 간격 확대, 우울감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안해착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들 사이에 있으면 자율신경계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죠. 간단히 말해 숲속에서 2시간쯤 거닐면 아주 오랜 친구와 시간을 보낸 것처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없이 숲의 경치와 향기, 소리를 한껏 받아들이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등산이나 운동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속도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신경계는 일상생활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궁금하신가요? 어떤 순간에 당신이 아무리 홀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더라도 언제나 당신을 지지해주는 자연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주로 바다에서 자연과의 공동조절을 경험합니다. 기분이 어떻든 따스하게 흔들리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몸 전체가 끊임없는 파도의 리듬에 떠받쳐지는 느낌이 들죠. 물의 움직임이 몸 안으로 전해져 나를 진정시키면서 차분한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 불안한 생각도 잠잠해져서 수면에 비치는 그림자와 반짝반짝 부서지는 햇빛까지 전부 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죠. 게다가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바다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몇 시간이고 수영장에서 첨벙거리거나 긴장을 풀려고 목욕을 했던 내게 물은 양육자와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이런 느낌 또한 내 내적 지원 체계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당신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자연을 느꼈던 기억을 불러내보기로 하죠.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뭐가 보이나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피부와 머리카락에는 어떤 감촉이 느껴지나요? 호흡과 심장박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장소 역시 모두 내적 자원이 됩니다. 기억은 실제로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항상 곁에 있습니다. 파도의 리듬에 대한 기억이 언제든 내가 잠시 쉬며 이 소중한 경험을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내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것처럼요. 이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자연계 전체와 서로 얽혀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폭 감싸이는 느낌을 받으며 오감을 통해 자연에 연결되고 좀 더 심오한 의미의 친밀감을 발견합니다.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자연의 위로는 우리의 치유 작업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완벽한 리듬에 맞춰 박동하며 호흡하는 자연은 우리가 다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찾도록 자기 에너지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물론 자연을 접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죠. 바다에 뛰어들 수 없을 때면 나는 그냥 신발을 벗고 풀밭에 발을 묻습니다. 발밑의 대지에 접촉하며 늘 나를 떠받쳐주는 든든함을 느끼죠. 그렇게 5분만 있어도 훨씬 중심이 잡힌 느낌이 듭니다. 몸 전체에 긴장이 풀리고 일로 돌아가서도 기분 좋은 느낌이 몸에 남아있죠. 나처럼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목욕을 길게 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탐색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파트너, 자연과 공동조절을 하면서 안전하다는 내면의 감각 느낌을 키우면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진실 하나를 직접 경험하게 되죠. 자연의 섭리가 우리를 수많은 관계에 기대어 지지받고 행복을 얻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키에서 펴낸 제시카 바움의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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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